레데온 공세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쉿 지금 이 게임상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생드니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핵쟁이가 거의 한 명 이상 있을 수 있고요 그치에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데키스카님! 이분들 아는 사람이야! 동백님 아는 사람이야! 아야 사람 살려 가!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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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분들 때는 자리 밑을 합시다 현상금 사냥꾼 멀리서 저격으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거 원래 안좋아하는데 미안해요 당신이 범죄를 저질러서 미안해요 이 사람을 누군지 모르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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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너무 튼튼하지 않아? 너무 튼튼하지 않아 이 사람? 나를 무시하지마 나잇샷 아니 헤드 맞았는데 헤드 맞았는데 왜 안죽지? 여러분 이거 핵이에요 핵 핵이라니까 오오 내 말하고 싶어 내 말 어 말 빨리 빨리 괜찮아 안돼 도망쳐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 너무 위험해 근데 이거는 제가 먼저 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제가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빨리 그냥 도망치는게 나아 안돼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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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춤춘다 이 사람 잠깐만 아니 아니 이 사람 춤춘다 이 사람 뭐야 일단 잠시 캠프에 가볼게요 잠깐만 이거 내 말 맞나 이거? 아잇 오우 딱 пры아 삭 내가 자 여기가 바로 저의 캠프입니다 무역 테이브를 지금 얼마나 찐지 볼게요 fais 상품 100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? GT빨 붙이면은 덩커가 지금 가득 찬 상황이에요 근데 레데온에서는 이 가치가 더 높습니다 제가 깨면은 저한테는 500달러가 들어오고요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이던들은 300달러가 공짜로 들어옵니다 세팅 초코 공백님 카벤님 오뎅님 자 이 미션만 깨면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300달러가 지급되고요 저를 지켜주세요 자 임무 시작합니다 여기서 죽으면은 모든 돈이 날아갑니다 원거리 배달 시작 자 여러분들 출발하트 다른 플레이어가 가까우면은 다 죽이세요 그냥 팩 뜨면 망합니다 이거 오 평화로운데? 안돼 이런 말 하면 안돼요 아 평화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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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님 초코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래그에요 입에 그런 말을 담으면 안돼요 와 다 끝났다 금지 해치였나 금지 이제부터 계곡을 건너볼게요 출발하트 보시면은 침수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마차 뒤쪽에 여러가지 보급품들이 실려있을 거예요 이게 뭐 고기 가죽 제품들 그런 겁니다 자 다 왔구요 미션 클리어 됐어 그리고 노상 강도를 설치하세요 잡아 발사 나이스샷 해치셨다 미션 클리어 거의 지금 600달러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오늘의 콘텐츠는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들어줘서 플래그 하늘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